자 카메라 도구의 단면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도구는 조금 어려워서 따로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카메라 구도를 잡을 때 이쪽 면에서 본다고 치면은 구도를 잡을 때 여기를 뚫고 싶어요 뚫고 싶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이쪽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지만은 아예 벽을 뚫고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나중에 레이어를 배우게 되면은 레이어를 배우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숨겨서 볼 수가 있는데 레이어 서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뚫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단면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스케치업 2018 버전에서는 단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메이크 버전에서는 다음과는 형태가 안나오구요 그냥 바로 단면이 만들어지구요 2018 이후서부터는 단면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끄게 되면 앞으로 이 창은 나오지 않구요 간단하게 눌러서 단면을 배치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내가 이 단면 테두리선을 클릭해서 이동도구로 이동도구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뚫을 수가 있어요 자 메이크 버전과 비교하게 되면은 메이크 버전은 그냥 단면을 누르면 바로 만들어 집니다 다음 같이 이동하는 건 똑같구요 이런식으로 자 2018 로 다시 와서 어 자 단면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뚫은 다음에 자 단면을 숨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자 보기에서 단면을 눌러 주시면은 자 단면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레이어에다가 단면을 집어 넣어서 레이어에서 숨길 수도 있어요 자 이때 이 단면의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막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2018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자 스타일에서 편집에서 모델링 설정에 가게 되면은 자 단면 자 여기 보면 단면 킥고 끄고 하는게 있구요 자 단면 컷 자 단면 컷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구요 단면 채우기 누르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 채우기에서 색깔을 내가 바꿀 수도 있구요 단면 채우기 자 단면 선 색깔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17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2017 버전에서 확인하면은 단면 컷 색깔 색깔만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만 채우기는 불가능하다 네 뭐 쓰지는 않는다 우리가 구도를 이렇게 잡을 거니까 라는 겁니다 2018로 넘어와서 자 그러면은 단면에서 예를 우클리 누르지면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뒤집어 볼 거냐 컷 켰다 깨기 끄기 자 뷰 맞춤을 누르게 되면은 그 단면 뷰에 맞춰서 딱 배치가 되구요 자 이런 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단면을 새로 만들었을 때 이쪽에서 배치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단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을 이동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활성화된 단면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면은 지우개로 지워집니다 자 먼저 단면을 내가 두 개의 면을 동시에 뚫고 싶을 때 단면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단면을 바깥쪽으로 좀 꺼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선택해서 자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단면을 배치하게 되면은 자 이제는 두 개의 면을 동시에 뚫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룹 안에 들어가서 뚫게 되면은 두 개의 면을 동시에 뚫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개도 가능하고 4개도 가능하고 면 개수의 만큼 자기가 그룹을 계속 만들어주면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2017 버전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 단면을 바깥쪽으로 꺼내서 그룹으로 만들고 새로운 단면을 입혀주시면은 단면을 이동을 해서 그룹 안에 들어가서 단면을 이동을 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면을 동시에 뚫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그룹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룹은 나중에 배우게 되니까 나중에 그룹 개념을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면을 뚫어 주시면 됩니다 단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레이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면 되고요 보통은 레이어로 만들어서 많이 면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은 이렇게 교단을 통해서 그 다음 영상에서